영상편집ёл어 중독 다음에 더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짜잔! 가리비 와, 진짜 부드러워요 까르맛 까르맛 아, 마실거 USB someone 소시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으면 좋겠다 흑흑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근데 맛있네 흑흑 응, 더 익었어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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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흑 흑흑 너무 맛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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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과자 너무 맛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